그럼 우리 저 네온 랩툰 작품들 중에 어떤 작품을 제일 좋아해요? 아... 구미호 공주를 제일 좋아합니다. 진저툰에서 연주할 때부터 매주 챙겨봤던 제 최애 작품입니다. 주인공 산하가 제 롤모델입니다. 인생을 살면서 좀 후회되는 일이 있다 싶으면 어떤 게 있을까? 음... 너무 많이 참았던 것입니다. 올림픽이라는 목표를 이루고 마지막에 웃으려고 무작정 참고 견뎌왔던 것. 그 점이 후회가 됩니다. 그럼 이제 회사에 들어오면 안 참겠다는 건가? 아,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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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회사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많이 참고 견뎌낼 겁니다. 그리고 그게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기도 하고요. 그렇지만 이제는 마지막에 웃는 것보다 그냥 많이 웃는 인생이 더 좋은 삶인 것 같아서 많이 웃고 즐겁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하... 그 친구 우리 팀 오면 진짜 일 잘할 것 같지 않아? 그래도 지금은... 경험하는 피디가 더 필요해요. 신입 하나로는 정피디 공백 못 메우는 거 아시잖아요, 형도. 경험은 나눠줄 수 있고 스킬은 가르치면 되지만 열정 이거는 아무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. 유독 얘는 탁월한 열정이 있다니까. 진짜 한번 키워볼 만한데, 걔. 아니, 우리한테 그럴 여유가 있어요, 지금? 냉정하게. 냉정하게. 쉽지 않 tills 스콜 시간 휘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